네 슈퍼맨이 돌아와 있다 인데요 어떤 슈퍼맨인지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군가요 이 팀장 네 몸짱 소방관들입니다 보시듯이 저렇게 몸이 아주 좋은 남성들이 이렇게 소방기구들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달력 모델로 나선 겁니다 지난 5월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에서 뽑힌 15명의 현역 소방관들이 모델이 됐고요 달력 판매 전체 수입금은 중증 화상환자 치료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재능 기부를 한 사진작가와 소방관들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만든 거고요 몸짱 소방관 제작은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 그동안 130명의 중증 화상환자가 달력 판매금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화상환자들 돕기 위해서 틈틈이 운동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저분들 중에서 임효진 소방관과 한번 이야기를 직접 나눠봤습니다 소방 활동하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운동하고 있었는데 소방관 대회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이왕 몸 만들 거면 몸짱 소방관 도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몸무게가 한 85kg 정도 나갔었는데 이렇게 8kg까지 감량하고 한 근육 위주로 이렇게 트리닝을 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들 다 모두 한번 한 뜻돼서 준비 만든 건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좀 구매하셔가지고 더 많은 화상환자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이 소방관 몸짱 소방관 달력 얼마인가요? 11,900원인데요 숫자에서 짐작하시듯이 119를 상징하는 숫자에서 따왔습니다 11,900원이고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한데요 저렇게 두 가지 버전을 살 수 있고요 오늘 12시부터 달력에 등장한 몸짱 소방관들이 명동에서 희망 나눔 행사를 가지고요 여기서 달력 구매도 가능하고 소방관들과 함께 화상환자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에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동에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소방관 분께서 무엇보다 소방관에 출동할 때 조금이라도 좀 협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